우리 사회의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답니다. 학생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학교에서 교육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교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 특수교사 선생님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친구로서 많이 다가와요. 그게 정말 포인트 같아요. 그냥 이 친구가 장애가 있고 이런 장애, 장애, 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 옆에 있는 조금 특별한 친구, 조금 나랑 다르지만 특이한 친구, 재미있는 친구, 그런 여러 가지 개성을 가진 친구로 인식하고 지내면 좋겠고 사실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이 함께 하시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의 이런 목소리에 기기려주시고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인적이든 물적이든 무엇보다 마음이 먼저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마음을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